2011년,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채택한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르스르의 지역에 위치한 한 직업학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3년간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받는 곳인데요.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IT학과의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력 수요가 급증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은 과제를 주고 학생들 스스로 실습하게 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것도 오롯이 학생들의 목. 스스로 해봐야만 실력이 늘기 때문이죠. 여기 모인 학생들은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곧 우리 사이 다 같은 경우는 공중인 기간에 숙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시, 공중인 기간에 다시 시도 기간에 수업을 가르쳐 욕타고 있는 다른 일이였습니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40%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직업학교를 선택합니다 대학 졸업장보다 실력과 기능을 중시하는 전통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유해하기 때문이죠 직업학교 인근의 한 소프트웨어 기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자체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매년 직업학교 견습생을 받고 있는데요 도미닉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베테랑 선배로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대학생들의 대학생의 대학생이 회사는 견습생들에게 보수를 지불할 뿐 아니라 교육비용의 일부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ær. 그 이유는 실수업이 직원인과 공장에서 기업이 없더라구요. 오전을 수업들의 배후에 대인합니다. cisso, 고객님의 기업에 대여서 손자의 기업을 전달하는 사회는 자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수업에 대해서도 наличelle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vons 후용한 기업이 사무실 수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달과 기업은 감사합니다. 독일 기업에서는 견습생들의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직원으로 채용하는데요 일자리 수요를 예측해 직업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일자리 수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독일.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 실업률이란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독일의 MIT로 불리는 카른스루의 공대. 1825년 독일 최초의 공학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교정 곳곳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의 동상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를 발명하고 벤츠사를 설립한 칼벤츠에서부터 주파수를 발견한 헤르츠까지 모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첨단기술연구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른스루의 공대. 한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에서의 전략을 만들었죠. 이 Use Case, 그 제가 처음에 만들었고, 그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로그닷본에서 다양한 멘탠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트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100%의 확률을 받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기업이 의뢰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시장보다 한 발 앞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기업. 학생들은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강의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방법은 과거의 의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의 의뢰한 특징과 의사의 의뢰한 기술을 같이 공동으로 인정합니다. 이 제품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고개의 정체으로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몇 개의 문제를 통해 공동과 소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partir, 집중한 업체들에 있는 기술을 가입하니까 opponents. 그들을 위한 업종이 되기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보여주신ach과 기술을 혐의를 w고 동물을 보게 된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술들이 다른 기술을 하고 있는 기술이 그들을 다행히 다른 기술을 보게 된 후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시기이 as Bulcare에서 등기소에 Blazware을 비밀클으로 적용될 기술을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이 대학의 시간은 실제보다 20년은 앞서 있습니다. Todo개의 과정이란次의 전 techisk musk 1일날 철 해서를 하면 이 대학의 시장은 실pisfficient을 위한 들어가 capsikums자 자리한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댕. 예술의 도시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드레스댕 공대가 있습니다. 독일은 9개의 우수 공대 연합이 존재할 정도로 지역마다 명문 공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드레스댕 공대 역시 그 중 한 곳입니다. 다른 마신화 기업이 더 좋고, 베를린의 대학이 더 좋고, 베를린의 대학이 더 좋고, 드레스댕 공대 안의 한 연구소. 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지만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반불케 합니다.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이곳에서도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사례가 전체로 정보로 인정하여, 그 중심에 대학이 적용되어 있는 기업과 협력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전부 경험이 연구소에 관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대학이 되기 때문에, 전부 기업을 연구소에 관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전부 기업을 통해 기업을 통해 기업과 협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부 기업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을 이용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업을 하는 기업이 되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구소 한켠에서 품질검사에 한창인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드레스댕 공대에서는 학교 한 연구소와 기업에서 실습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실습을 통해 미리 기업을 경험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한국의 시스템의학들은 한국의 시스템으로 인정하의 McGonagall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이학을 통해 중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서 반응이 되는 것ēs, 한국의 기술이나 기술과 과거로 통해서도 있습니다. 국회적 공공단과 경제의 역사 cenvic과 수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의 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기업과 대학의 칸막이를 넘어선 교류와 협력에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의 인생에 요구하는 인재가 인공중한 시험이 있다면, 유라 사람들이 대학에 관한 sum에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들에게 관한 인재가 공유하는 것을 선정하며, 우선 대학이 워낙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이라도 많은 점에 인재의 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社交易으로 만들어내 plastics et ça sera trop tard. Donc c'est maintenant que ça se passe.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과도기에 있어서는 기술 변화나 산업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식을 생산하는 학교이고 그다음에 갖다 쓰는 수요처인 기업하고 기업의 인력에 대한 수요, 교수님들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수요와 공급처인 대학이 두 개가 정보 거리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기업에서 수요하는 것을 대학에서 실시간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거나 이런 정보 전달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죠.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학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세계의 많은 대학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달라진 인재상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의 대학 교육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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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